탄생한지 1200일 되는 것도 너무 축하해요. 진짜 1400이라는 시간이 진짜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1400일 동안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늦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오래오래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고 행복한 공연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녹초예요. 녹초.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게 보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이제 푹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밤 보내고 잘 자요. 오늘은 짧게 늦었으니까 임팩트에 1400일도 축하하고 이프에 1200일도 많이많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휴 빨ні 굿나잇 사랑해요 감사합니다.